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MySQL을 자기 컴퓨터에서 해체하지 않고 실습을 따라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odeanywher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오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는 뭐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에 무사히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뵐게요 저는 로그인 중이고요 그럼 아마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여기서 파일에서 new connection으로 들어오시면 컨테이너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각각이 뭔지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예를 들면 mysql 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search stack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깔아서 여러분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다 mysql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mysql mysql 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컴퓨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컴퓨터들을 검색해 줍니다 그 중에서 저는 php7 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컴퓨터를 선택하면 apache php7 mysql 그리고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php를 원하는 게 아니라 node.js나 다른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랑 같은 선택을 하시는 게 착오가 없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밑에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 code anywhere에서 우리가 사용할 컴퓨터를 잽싸게 만들어줘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방금 떴던 화면이 사라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MySQL 컨테이너라고 적혀 있는 화면이 뜨는데 이 앞에 MySQL은 제가 아까 생성할 때 적었던 이름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한 대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code anywhere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진행하실 때 필요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에요 일단은 저는 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MySQL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바꿈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화면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이걸 킬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ssh터미널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클릭해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우리가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냥 MySQL이라고 하고요 minus u root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거는 뭐냐면 일단 현 단계에서는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습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차차로 알아보는 시간을 뒤에서 가질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minus u root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MySQL을 지금부터 사용할 건데 나는 아이디가 root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root 사용자는 관리자이고 우리가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관리자라는 기본 유저가 생성된 상태로 MySQL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관리자로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이렇게 MySQL 꺽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무사히 실습 준비를 맞춘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 같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L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